뭐라고? 엄마, 엄마가 왔어? 응 맛있어? 서윤이 김밥 좋아해? 응 배고팠구나? 응 할머니도 김밥 좋아 할머니도 김밥 좋아 응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응 맛있어 음 음 음 천천히 지지야 천천히 먹어 그렇게 손으로 하면 안 돼 맛있는 걸로 집어먹어 그거 할머니 주고 김밥 터졌잖아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